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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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자막에 transf doomed like this.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탐 diminther Dis Jerry를 자는 거구나. 이럴수가 된 거구나? 데이 1, 데이 2 명사하고 싶어요, 명사 학구, 학구 농구, 농구 학구도 너무 보고 좋아요 수영 첫 번째로 모아주라고 아 잠깐, 몇 시에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2시요 2시부터 시작 예스 일단 2시부터 2시에 런치라니까? 밥 먹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래 런치 타임 일단 밥 먹고 밥 먹자 왜냐면 가자마자 밥 먹고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 일단 그다음 이거죠 서머 스포츠 그래, 그래, 그래 바로? 족구 이건 이제 정하면 돼 족구 아니야? 야 족구 재밌겠다, 홀! 과에 저녁 타임도 하나 필요하긴 해 아, 그렇네 다 앉아가지고 리얼 그건 저녁이지, 솔직히 그리고 비비티 먹고 뭐 할까요? 아니, 맛 평? 노래방? 설거지하고 이런 사람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와, 점수로? 그거 할 동안 아, 재밌겠다 아, 그래, 그래 설거지? 설거지, 그러면 노래방으로 설거지 정하기? 그거 좋은 생각 오케이 127 이박스! 그 서머스포츠 1, 2, 7 정확히 뭐 할지 안 되겠어. 맞아, 그거 이제 정해볼까요, 그러면? 족구! 배드민턴. 아, 앉아. 그러면 몇 개 저한 다음에 이거 다수결로 가자. 잔디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족구나 진짜 배드민턴이나. 배드민턴. 자, 족구손. 저요! 아니, 그러니까 몇 개 겨를 수 있어? 두 개, 1인당 두 개씩. 솔직히 아, 축소보다는 족구이네. 오케이, 일단 족구손. 족구! 족구 아니면 탁구. 족구, 1, 2, 3, 4, 5. 자, 탁구손. 탁구 괜찮네. 어, 탁구 괜찮네. 오케이, 나 배드민턴 해야겠다. 어, 맞아. 축구손. 어, 뭐야? 웬일이야? 그렇지. 배드민턴 손. 오케이. 배드민턴 손. 배드민턴, 4.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오케이. 배드민턴은 합격이네. 자, 일단 배드민턴 합격이네. 배드민턴이랑 탁구야. 어, 탁구랑 탁구. 족구. 족구랑 탁구 떠야 되네? 자, 여러분. 족구랑 탁구 중에 무조건 빠짐없이 손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진짜. 조금 하나 골라야 돼요. 무조건. 족구 손. 족구. 확정. 확정이네. 아니, 나 탁구도 손 들을라 했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탁구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일단은. 아니, 일단은. 아니, 일단은. 탁구 테이블을. 준비는 해줘야 돼. 탁구가 있으면 무조건. 아니, 볼 일, 볼 일. 아니, 그러니까. 탁구 테이블은. 아니, 아니, 아니. 탁구 먼저 손에 막. 탁구 먼저 손에 막. 탁구 테이블은 있으면 언제나 해도 돼. 근데 족구는. 딱 그걸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침들. 침대식이었어. 침대식이었어. 그런 거 좋지. 그 약간. 뭐 인물 맞추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그거가 웰컴 투 마이 플레이 그거일걸? 나 SVT야? 웨이크모드, 웨이크모드. 웨이크모드 괜찮다. 웨이크모드 진짜. 아, 나도 좋아. 웨이크모드에 그냥. 웨이크모드에 그냥. 웨이크모드에 그냥. 웨이크모드. 웨이크모드. 아, 그리고 로드트리프. 아, 그리고. 로드트리프로 웨이크모드에 그냥. 아, 그리고. 로드트리프로 웨이크모드에 그냥. 맞아. 근데. 좀 확세이지 않을까? 아닌가? 갈 사람. 드라이버웨이 할 사람이 수상 레저처럼 불러고. 맞아, 맞아. 로드트립이 자전거. 아니, 아니, 아니.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 썸홀스포츠랑 수상 레저 연달아서 할 수 있어? 그거를 차라리 이틀 날아가자, 수상 레저를. 그냥 동시에 해서 점심을 먹고. 야, 30분 점심을 좀 그러지 않을까? 오케이. 아, 그러면 나도. 저도 나 수상 레저 안 할래. 저거를 그냥 다음 이틀 날에 저렇게 먹는 게 낫지 않아? 썸홀스포츠를 다음 날을 이루자. 그냥 뺄까? 그냥 썸홀스포츠를? 아, 빼는 게 아니라 자유로 들까? 이틀 날을 뺏으면 되지 않을까? 이틀 날? 이틀 날은 런처. 아니, 닭갈비 어때요? 오! 근처에 있는 닭갈비. 우와, 좋다. 닭갈비를 첫째 날 런치를 먹고 들어가자. 괜찮다.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하면서 좀 뺄 거 빼고. 이대로 하면 기절. 이대로 하면 되니까. 좋았어요. 기절 아니야. 레츠 겟 잇! 우리 오늘 재밌게 놀아 봅세. 많이 오기 시작하네, 비가? 레츠 겟 잇! 레츠 겟 잇! 레츠 겟 잇! 처음 와보지, 지현아. 우리 할아버지는 집에 오니까? 와, 근데 진짜 좋아 보인다. 우리 할아버지 집. 처음 와보지, 다들. 오, 미끄러워, 미끄러워. 좋다, 좋다. 미끄럽지만, 우리가 신는 신발이 뭐라고? 좋다, 좋다, 유타, 좋다. 스냅스트림. 푸마, 푸마.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도 안 미끄러워. 하나도 안 미끄러워. 이건 뭐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트가 뭐, 네트. 대박. 날 잘못 걸렸다. 야, 원래 비 오는 날 노는 게 되게 재밌어. 근데 진짜, 비만 안 왔었으면. 와, 바로. 아, 좋다, 비만 안 왔었지. 바로 하는 건데. 되게 좋다. 아, 원래 여기 밖에서 먹는 거였는데. 아, 되게 좋다, 근데. 푸마를 신고 놀러 갑시다. 아빠! 애들 왔거든? 아, 배고파. 아무도 안 먹었어. 야, 바로 밥 먹자. 아빠! 그래도 형아. 아빠, 애들. 어, 뭐야? 야, 얘 봐. 형, 강아지 있어. 아, 뭐야? 뭐야? 저기 뭐야? 우산을 얻다 놓지? 어머. 저 뭐야? 치와 뭐지? 그치? 눈이 있고. 아, 약간 멜리보드. 오, 이게 되게 넓다. 뭐야? 몰라, 뭐야? 몰라, 뭐야? 우와, 귀여워. 강아이는 뭐가 있어? 왜 여기 있어? 들어와. 거먹은 거 아니야? 아, 우리 같은 시간표가. 여기서 뭐해?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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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밥 먹을까? 배고프니까? 어, 너무 배고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 명만 더 와봐봐. 아니, 아니, 형. 얘 운동 좀 했네? 아, 사람 진짜 좋아하네. 뭐라 하지? 여기 광배가 지금 장난 아니네. 그치? 아, 나 여기 벤치. 좀 치네. 벤치 좀 쳐? 어. 세 갠데? 우동면? 우동면인가? 우동면. 와, 철판. 야, 와. 이걸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우리 이렇게 세 개가 필요가 없어. 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많이 못 먹잖아. 아이, 그냥. 근데 이게 따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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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교육 잘 받았어, 얘. 야, 이것도 좀 해줘. 야, 이것도 좀 해줘. 일단 가방을 집으로 만드니까? 아직 돌을 안 켰어, 제가. 와, 이거 진짜 집인 줄 알았어. 아, 이거 그걸로 하는 건가 봐? 이거 툭,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돌 집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그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아는 치와와랑 완전 다르네. 어. 완전 순한데? 어, 맞아. 근데 너무 채소 많이 넣었나, 처음에? 오버인가? 진짜 어차피. 그가 이거 소스인 것 같아? 지금 넣어? 아니, 맡아봐 봐. 아니, 맡아봐 봐. 이게 그건 진짜 몰라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맞는 것 같아. 오버가 겉 해줄게. 근데 막 막국수. 조금만 기다려, 오버기. 힘 받네. 맞는 것 같지? 맛있겠지 뭐? 맛있겠다, 근데. 많이는 하지 마. 많이는 하지 마. 아니,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많이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너 해보고 섞으면서 해. 하나 더 있다. 물을 좀 넣을까? 몰라. 물 갖고 올게. 물 좀만. 이거보다 이게 편한데, 이거 주걱. 아, 이거다 이거다. 그거 맞지? 역시. 이 정도 다 넣어? 조금만 넣어봐. 그만, 그만. 배고파.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어, 내 건 잘 되고 있어. What's your name? 아, 꿈. 우린 뭐지? 이렇게. 우리는. isenotape. 마찬가지로, 예전otape. 맥주 연구설에서, 최종화의 스캐이로서, 형님, 이걸 확인? 뭐가? 아, 쌀으로 하는 줄. 화이트! 화이트. 과연? 우리 쓰레기 담은 봉투 하나만 뭐야 있네 이거 있네 귀여워 애 착해 내가 봤을 때 애 착해 진짜 착해 나이 좀 먹었는데? 어 나이 좀 먹었어 그치 근데 뺄어 뺄어 아이고 내가 아이다 어떻게 알아? 나이 좀 먹었지? 좀 먹었지 봤을 때? 응 귀여워 죽겠네 착해 같아 내가 약간 익숙해졌나 봐 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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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응 냄새를 지금 새 냄새를 익혔지 여기 냄새 익혔지 나 냄새 좋아? 맛있어? 기지개 하는 거야 이게 계속 안 움직이면 타 케일이 형 어? 나 점검 좀 뭔 점검? 네 어때? 좀 잘 들고 있어? 응 진짜 여기가 불이 제일 센가 본데? 넓어서 그런가? 야 저기 컴퓨터 컴퓨터도 있어 그러네 야 여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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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뜯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로랑 반응할까요 형?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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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이 거는 끝나가요 랭스 해찬이 조금만 하면 이게 알아둬 해찬이 해찬이 근데 약간 이쪽인데? 그치 형 비주얼이 여기야 어 맛있겠다 냄새가 장난 아닌데? 아 근데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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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 있어? 고기를 뜯어봐야 돼 일단 떡을 먹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떡이 익었으니까 닭도 먹어야 돼 아니 익었을 것 같은데? 우리 거 익었어 익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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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익었어 익었어 이거 먹고 딱 이거 먹고 게임에서 설거지 줘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쪽은 딱 2인형이긴 해 또 저런 그러니까 딱 2인형이다 아니 태일이 형 조금만 기다려 여기 먹어 딱 2인형이다 그치? 없는 사람 정우 형 우리 야채부터 먹자 갈까? 먹을까? 밥 먹을까? 잘했어 형 먹었어? 다 밥 익었어 익었어 익었지? 우동살이 지금 넣어놓을까? 우린 우동살 말고 볶음밥으로 맞아요 그래? 우동살이 넣어봐라 형 나 솔직히 우동살을 먹고 싶긴 해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랑 먹었다 나랑 먹었다 하고요? 어 익은 것 같은데? 다 익었어 음 맛있다 와 맛있네 자 음료 먹을 사람 있어요? 우오 Thank you 잘 골라면 어떻게 오고 말고 작은 것들 먼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슬픈 영화 볼까? 어 아 공포명화야 무서운 영화야? 응 아니 성장스토리 보자 성장스토리 아니면 감독영화 성장스토리 그러면 영화로 보지 말고 시리즈로 봐서 쭉 보면 되지 않아? 우린 보는 것도 다 달라 나 솔직히 스릴러 너 스릴러 너는 나도 코미디 뭐지? 너는 코미디 공포 스릴러 오 스릴러 꽤 많은데? 아니 진짜 못 뽑는 거 난 눈물바닥 난 SF 어벤져스 아 어벤져스는 좀 가족 영화야 아 아직 안 먹었구나 아 귀여워 노샤 캄캄아 이름 캄캄이야? 이 떡 맛있다 아니 원래는 뭐 하려고 그랬었지? 오늘? 이거 밥 먹고 수상 레저 물이 그리고 엄청 불어서 아예 못 간대 아예 장사를 안 할 거네? 아 수상 레저가 가장 기대되는데 나도 나도 나는 그냥 다 같이 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었어 아 나도 밥 먹고 이 책상 치우고 족과자 여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거 찍었을 때 기억나 형? 형들? 아날로그 트릭? 재훈이 형 그걸 본잖아 어 맞아 맙추 당해가지고 해적한데 진짜 땀 엄청 흘림 우리 그때 사박오일 촬영이었나? 어 거미랑 동거했어요 진짜 거미랑 진짜 동거했어 거미랑 진짜 동거했다고 자기 전에 다짐했어 내 아침에 위에 거미 있어도 놀라지 말자 아 맨날 있었어? 진짜 거의 쩔었어요 보통 사람이 1년에 거미를 두 번 정도 먹는데 먹는다고? 응 살면서? 자면서 원래? 에브리나잇? 아니 1년에 1년에? 1년에 두 번 근데 아파트는 모르겠다 솔직히 미국에선 그렇거든 근데 솔직히 마크는 또 몰라 왜냐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모르겠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해 야 근데 우리 우리 진짜 너무 큰일 났다 왜? 1번 못하지 지금 런치했지 2번 못하지 바베큐 못하지 백투 가평 게임존 바베큐 못하나? 아니 비 맞고 할까? 대디모턴? 응 그러면 밖에서 마디바다 좀 할래? 비 맞으면서 그냥? 어 뭐야 이거? 마디바다 넷투도 있는데 여기는 우동이야 볶음밥이야? 그냥 볶음밥 스케일이 좀 어 있어 보이네 그래서 조금 먹고 싶어 어 그래서 하는 걸 먹자 일단 좀 비빌게 야 맛있겠다 깻잎도 좀 넣을까? 응 손 씻었다 했지 응 여기 여기 이걸로 넣어주세요 별로 없네 아 한 번 넣어주세요 이거 용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줘야겠다 과즐을 가장 안 깻잎 난 이런 매운 음식에 깻잎 향 나는 게 그렇게 좋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용이가 진짜 나 여기 폴리 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남았다 참기름 맛 내려면 지금 이거 뚜껑 반으로 잘라서 밥 넣어서 비벼서 다시 나와야 돼 아니 아 땀나 아 저기가 맛있겠다 밥이 되게 진해 여기 아직 여기 조금 안 됐어 그래서 저기가 맛있겠다 이거 먹자 저거 저거 먹자 나 저거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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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갑자기 너무 더워 날씨가 있어 미쳤지 근데 설거지 저거로 하자 그 쟁가 저번처럼? 어 혼자 토크쇼 하면서 어 오 마늘 우와 그럼 뭐라 그래 아 달라? 응 기대한 볶음밥 어? 기대한 볶음밥 기대한 볶음밥? 응 우리가 기대하는 아 진짜 맛있다 내가 해줄 거야 요리 우와 맛있지 근데 나는 혈자리가 만든 게 더 좋아 오 위린아 웬일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웬일이야 그니까 웬일이야 그니까 우리 또 먹지 마 와 와 배부른데 와 훨씬 맛있어 이게 그렇지 이게 살짝 드라이해서 그런가 그리고 기대하는 그 탄맛이 있어서 좋아 음 맛있네 볶음밥 맛있지 이거 아니다 그렇지 아 약간 비빔면 같아 지금 밥 느낌 소스를 많이 넣은 거 같아 아 두꺼워서 밑에는 맛있어 와 뭐가 진짜 많다 야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거 밖에서 먹을 거 다 준비해 주셨는데 바비큐? 어 와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으잇 캉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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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이름 형이 형이 아니 아까 탕텡이라 했어요 형 좋았다 깔끔했다 여기 그대로 두고 젠가루 받아 헤네 할리갈리도 재밌겠다 이거 재미있는데 할리갈리는 좀 있다가 만약에 2명 걸리면 할리퀸이랑 같이 해야겠어 몰아주게 할 거면 할리갈리로 몰아주게 할 거면 할리갈리로 아 1명이야 지금? 아 2명? 근데 한 번 잡으면 무조건 뽑는 걸로? 네 이 형 가겠는데? 아 제발 제발 아니야 이거 절대 안 돼 제발 김도형! 어떻게 시간 둘까 말까 제한시간 아 시간은 안 되지 이렇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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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들어서? 어우 손들리는 거 이랬다 어 남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일단 순서 지금 하는 대로 기억해야 돼 태일, 도영, 유타해찬 다음에 누구야? 정우 미디언즈 같아 태일, 도영, 유타해찬 아 더 안 되지 어 잠깐만 에이 혜진 근데 왜 그랬지? 바람 마크가 걸렸어 그럼 마크는 저거 테이블 치우는 거? 아니야! 한 명이었어 이거 내가 테이블 치우는 거야? 테이블은? 한 명 더 골라서 아니 몰빵 아니었어? 이거 몰빵이야 몰빵이야? 아니 연습 게임이었어 둘이 사 그러면 알아서 둘이 사는 거면 알아서 그 둘이 사는 거면 설거지 할지 구할지 알아서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원래 순수대로 뽑아야 되는 거야 맞아 아 진짜? 아 진짜로? 아니 그러면 너무 어렵지 그래서 그냥 태일이 형부터 이렇게 가자 응 그럼 내가 마지막이야? 그렇네 수전증 생겼나 봐 이게 계속 흔들려 없었는데 생겼나 봐 근데 약간 테이블도 있어 아 뭐야? 아니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갑자기 했어 난 왜 했어? 아까 순서대로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했어 왜 이렇게 나 한 번 더 해 맞아 너 한 번 더 해 normalmente 나를 그렇게 말하잖아 나야? 우와! 됐다. 아 제발 찬아 제발. 아 이거 에어컨 바람 잠깐만. 아 진짜 바람이었어 아까. 오 잘했다. 가보자! 가자! 가자니! 아직 안 만졌어? 가자! 어 그냥 약간. 아니야. 오올 것 같아 나한테. 변하게 해 변하게. 나랑 같이 몰빵해서 할리갈리 하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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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멋있게 무너뜨리고 가줘요. 형 멋있게 무너뜨리고 가줘요. 형 멋있게 무너뜨리고 가줘요. 거의 일체형이야 지금 일체형. 손 한 손가락 밖에 안 돼. 한 손가락 밖에 안 돼. 다른 거 흔들이면 안 돼. 한 손 밖에 안 돼. 다른 거 흔들이면 안 된다. 약간 툭툭 쳐야 돼. 안 돼 안 돼. 지금 치면 안 돼. 이거 할 거 같아. 아니야 못해 못해. 답도 잘 먹지 못해. 이거 왜 안 나오지? 아 뭐야 이렇게 뺀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중심이 무너져. 봐봐. 안 무너질 거 같은데? 아니야 끝났어. 진짜 끝났어.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여기 만약에 되지? 그럼 태일이 형이야. 아니야 빼는 순간 이거 끝나. 아씨! 그룹스키! 아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못해 이거지. 여기 다 돌아왔어 밑에가. 아이고. 아쉽지만. 할리 할리. 할리 할리. 할리 할리. 할리 할리. 할리 할리는 뭐야? 몰빵. 몰빵. 몰빵 할 거야? 그냥 몰빵? 진심 몰빵 한다고? 오케이. 레디? 진짜 오래 걸릴 텐데. 레디 세트. 내가 줬으니까 내가 먼저 온 거야 아니면. 이 카드가 다 없어져서 끝내요. 없어지면 지는 거야. 어 없어지. 역시 역시. 롤 채무 다 할리가 아니라. 역시. 역시 히말라야. 히말라야. 제발 걸려. 너는 지금이야. 놓친 거 아니야? 아 심지어 소름돋아. 역시 히말라야. 역시 히말라야. 아니 니가 가져가시겠다. 이게 받아갔을 때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자 안 끝나겠는데? 5. 5 왔어. 5야 5. 합쳐서 5 아니야? 합쳐서 5. 한의 6이잖아 방금. 아까 5였어. 한쪽이었죠. 합쳐서. 아 이거 어떻게 끝나 근데? 한쪽에 없어지면 끝이야. 아니면 반만 하던가. 반만. 그냥. 곧 끝나네 생각해. 아니 그걸로 하면 돼. 곧 끝나네. 마크야 곧 끝나면 되니까. 내 얘기잖아. 잘못 치면 이거 그 현장. 집중해. 집중해 지금. 역시 태용이 빨라. 근데 태용이 형 이런 거 잘 봐. 어.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9개예요. 이건 9개예요. 한 장 줘야 돼. 한 장 줘야 돼. 한 장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 형부터. 이거 내가 냈는데? 어. 아 맞아. 태용이 형.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어 맞아 맞아. 오 예측했어. 그거긴 해. 이런 그거는. 이거의 그 판이긴 해. 아 이거 그 판이었어야 되는데. 가자. 오케이 엣스 고. 시끄러워. 태용이 형이 내가 봤을 때. 태용이 형이 이 게임을 잘 몰랐을 때. 한 판으로 했었어야 돼. 그러면 태용이 형 이거 알면 잘하지. 그럼 진짜 빠른데. 마크. 마크 승부 형 올라오는데 지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이 판 컸다. 오케이. 아니. 너 뭐 이 방식으로 응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아 집중해. 집중하라고. 아. 아니 한 포인트만. 마크 레알이야. 아. 아. 아니 말 걸지 마. 아 예. 아 예. 아 예. 형 준비해야 돼.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놓쳤어 이거 흐름을. 나 자 중간 상황. 내가 또 해. 야 한 포인트만 잘 노려라 야. 아 예. 대박인데. 이거 기준이 진짜 빠른데. 야 집에 가서 연습하겠다. 오. 오. 오 좋았어. 좋았다. 야. 야. 설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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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훔 marsh. 아 예측을 해버려 그냥 한장 주더라도 차단을. 기권 기권 가능해요 기권. 와 서치. cession 윈ra. 어찌들이 잘해. 그래서 이렇게 오래갔나. 와 bene nurse. 오 네 저usa 오. 오아아. 오 오아아. 오 아니죠. 오오. 오 아 진짜 빠른 거야. 오 아 너무 общie. 비슷해! 이거 약간 포코랑 비슷한.. 예방적.. 잠깐만 진짜.. 만큼불란다 이제.. 나올 때 됐어.. 야 지금 쳐!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비슷해 비슷해.. 아니야 아직 멀었어.. 역시 노력형.. 어.. 봐버렸어 형.. 아 그거.. 왜.. O야? 딸기였어.. 아 뭐야.. 와 야가씨야.. 아 야가씨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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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도 이 시각이야.. 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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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게 세상이야.. 와.. 고마워.. 고마워.. 진짜 퓨어해.. 고마워.. 여기.. 와.. 쟤이.. 쟤이.. 쟤이 여기 멍덩는 거 아니야? 쟤이가 이긴다..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설거지 해도 돼.. 이제 마음이 설거지 해도 돼.. 고마워.. 근데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러면.. 좋아 이 속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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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 약간.. 허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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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았어! 아 좋았어? 이제 그냥.. 아 이제 마무리하자! 와.. 큰일 났다.. 이 판 진짜 컸다.. 땡 하고 햇둘날 돌아온다 나.. 아 이거 안 끝날 거 같은데? 너 거의 끝났는데? 지금! 지금! 지금이야! 이제 나와! 어떻게 했는데? 이제 나와! 아! 아! 대장 삼았어! 지금이라도 멋있게 형! 그냥 제가 할게요! 가자! 아 마크야 너는.. 야구는 뭐다? 구애말 투아웃부터야! 진짜로! 오딸기가 맞고 있어요! 오! 나이스! 아! 이게 진심이야! 와 찍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가자! 나이스! 오딸기! 아하하하 야 이름이야? 오딸기! 나 반전은 안이다 진짜! 여전히 찍었다! 마크 마지막이에요! 마크 마지막 판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아니야! 여기도 형만 내려놓으면 돼! 그냥 졌어! 그래? 졌어! 아 뭐야! 아! 예뻐라! 아! 중간 깨끗었어! 아! 아! 못 당겨다 그래! 짜릿했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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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욕 진짜! 아! 자! 노래합시다! 이제! 자! 노래하자! 자! 노래합시다! 아! 공기 바람 쐬고 올까? 아! 그럴까? 바람 쐬고 올까? 아! 근데 지금 비가 약간 그쳤어? 아! 아! 살짝 와! 좋아! 좋아! 쭈루루루루! 마크가 도와줄게! 이거 종이? 사실 그냥 근데 약간 음식물은 음식물은 이거 핸드폰도 버려? 누구 거야? 버려도 되지! 아 이거 버려도 돼? 그렇지! 여기 없는 애들이 거니까? 그렇지! 역시 약간 게임을 잘해! 그게 있네! 난 진짜 운동이 좀 많이 기대됐었었는데 맞아 솔직히 운동을 다 못하니까 야 이거는 이거는 냉장고에 대단해 놓을까? 그거는 맞아 일단 나도 소스 소스도 하나만 남겨놓을까 일단? 거기 있는 거 남겼어 일단 여기도 두께 마크야 괜찮아? 어 괜한? 나 도와줄게 어 아니야 도와줄게 비 안 온대 지금? 응 그럼 진짜 족구라도 할까? 아니 6시부터 7시 반까지 비가 안 온대 근데 솔직히 족구는 힘들 것 같고 탁구 배드민턴 가능할 것 같잖아 그럼 뭐라도 하자 그럼 진짜로 할 수 있어 비 안 올 때 뭐라도 해봅시다 그래 이걸 먼저 기름을 딱 떼주고 양념 너무 묻으면 안 되잖아 맞아 맞아 알지?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 이거 남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 약간 솔직히 찝찝해 찝찝해 알잖아 이제 가서 이게 딱 하고 오 역시 알잖아 커피 사러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어? 아 나 갈래 그러면 같이 가자 음 커피 사러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어? 나 지금 마크 도와주고 있어 나도 도와줄게 어 내가 도와줄게 역시 커피 어디서 도와게? 아 그냥 커피 사러 갈 거야 어 찼다고 그 휴지로 이거 비누만 닦아주면 안 돼? 어디? 내가 어디서 튄 거 어디? 여기 여기? 어 고마워 응 가자 형 유타야 가자 아 너가 운전해? 응 조심해 조심해 뭐야? 리아? 이거 같아 이거 갔다 오겠습니다 태용이 형은? 어딨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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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었어 어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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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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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야 간지야 아 오 지름길이 있나본데 치왕아 혼자서 저기 다니더라고 아 치왕아 나 데리고 가자 야 근데 1시간 걸린다 왔다 갔다 하면 자와도 돼? 자와도 돼 안녕 안녕 야 김종원 나랑 이따 1대1부터 백도나의 드라이프루 있다 드라이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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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추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